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해주세요. 02-2077-6392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모실 거냐 하면요. 화면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주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단독주택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택인데요. 2018년 8월에 출공 예정입니다. 총 2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액 살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0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6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살고 싶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물건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요약해 주신다면요, 이사님. 투자 포인트, 2000년대 급속도도 늘어가는 그런 유학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한 영어 교육 도시인데요. 최근에는 반대로 외국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정도로 정말 안정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우수한 입시 성적들이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이 지역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주택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이 외지에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풀옵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와 쇼파 그리고 정말 커튼만 준비하면 될 정도로 모든 구성품을 다 준비를 하는 그런 스파 펜션형의 고급 단독주택 매물 건물적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포인트 1번 먼저요. 제주도가 영어 교육의 도시였던가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영어 교육 도시는 제주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 서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신화역사공원 리조트 개발과 함께 서남권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고 학생들의 유학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유학을 갔다 돌아온 학생들의 국내 부적응 문제나 또 기러기 아빠 문제, 그리고 유학 비용으로 인한 외화 유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2006년에 제주도의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115만 평 규모의 면적에 사업비 1조 9256억 원을 투여를 해서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학교 7개 교육의 유치와 총학생 수 9000여 명, 상주 인원 약 2만여 명을 목표로 계획을 시작을 하였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의 세인트 존스 베리, 그리고 영국의 로스 런던 컬리지, 캐나다의 브랭스 홀, 그리고 한국의 한국국제학교까지 총 4개의 학교가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 약 33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사립 명문 학교들의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과 또 우수한 입시 성적들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최근 제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요 덕분에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에 반해 최근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던 영어 교육 도시인데요.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의 개발이 최근 완공 단계에 이르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갈증도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리조트 개발은 약 76만 평 면적의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요. 카지노를 비롯해서 호텔 2000여 객실과 콘도 1500여 객실, 그리고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스트리트, 그리고 케이팝 센터 등 복합 리조트로 구성 개발이 되었는데요. 워터파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던 영어 교육 도시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질 개발이 완료되면서 정말 높은 집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영어 교육 도시, 부동산의 열기가 되겠습니다. 교육하면 흔히 우리 강남권, 대치동 등등이요. 그리고 목동 이런 쪽을 봤는데 제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있기가 많았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포인트 1번 겨우 살펴봤습니다. 2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어떤 포인트라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개의 국제학교에 총 3척 3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공급된 공동주택 수는 약 2100여 세대, 공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3개 학교의 유치가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학생 수도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라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당장 주거시설이 급한 이런 학부모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구매력이 있는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이 지역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도시 내에 33평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약 7억 5천만 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약 1100만 원대임을 감안을 한다면 정말 높은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의 열기를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이 될 텐데요. 또 이런 최근에 학부모님들의 수요, 니즈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매력이 있고 소득층이 소득계층이 높은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초기에는 대안이 없이 빠른 도시 개발을 위해 공급된 중소형 평형 때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대형 평형이나 제주 생활을 느끼면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제주를 왔지만 제주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물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다 갖춰져 있다고 맞서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상 2개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독주택 매물인데요. 바닥 면적은 1, 2층 거의 동일하겠습니다. 1층 마스터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거실과 주방,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 사용 면적 약 30평에 가까운 면적에 마스터룸과 드레스룸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거실과 주방 공간,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시원한 넓은 공간을 보일 수 있겠고요. 2층은 침실 3개, 욕실, 스파룸,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 단지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지 출입구, 차량용 게이트와 입주자 출입문 설치로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를 할 거고요. 각 세대별 출입구, 또 내부 도로, 주거지 주변 등 최소 4대 이상의 CCTV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이 제공이 되는데요. 출입 통제, 모니터링, 냉난방 모두 스마트폰 제어가 가능해 외지에서 방문하신 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내부 냉난방이나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모든 세대는 남양 및 남동양으로 위치를 해서 테라스에서는 바다 뷰도 가능하시겠는데요. 또 이 봄 매물의 최대 컨셉 포인트인 고급 제트 스파, 야외용 제트 스파가 테라스 안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스파 연구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고급 야외용 그런 가구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침대, TV, 그리고 쇼파, 그리고 커튼만 준비하셔야 나머지 가전,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등 모든 가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가서 살고 싶네요. 가격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현재 매매 예정 금액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임대를 하시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 6억 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임대를 희망하신다면 보증금 1억에 월 400 임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월세 똑같습니다. 4억 2천만 원 투자로 약 5.8%대의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물거래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죠.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2077-6392번으로 궁금증 접수받을게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물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으로 시선 옮길게요. 역삼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올해 6월에 중고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내매 금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갈게요. 이 물건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요약할까요? 강남에서도 중심입니다. 역삼역,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또 강남권 개발 소식도 굉장히 많죠. 2호선 라인을 따라 있는 개발 소식. 그리고 넓은 전용 면적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내진 설계까지 들어간 본 건물적 특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네요. 네. 이 강남 중심 업무 지구인 테헤란노. 그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역삼역입니다. 이 역삼역 도부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삼역에는 테헤란노 오피스 중에서도 랜드마크 고부로 꼽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나 지에스타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약 2만여 명 이상의 상주 인원을 보유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여기 강남권 개발 소식 중 가장 빠른 저희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르네상스 부지 개발 소식. 2020년 11월 완공이 예정돼 있는데요. 인근 지역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역의 한전부지 개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또 강남역에 위치한 삼성타운 그리고 롯데 7성 부지 모두 10분에서 많게는 20분 이내에 모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고 직장인 소유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포인트 2번은 개발 호재가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 추진되는지 설명 주세요. 대표적으로 이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5층 규모의 메인 타워 외에도 호텔과 오피스, 공연장, 컨벤션 등 총 6개 등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인근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하 영동대로 지상은 서울광장 약 2.3배 규모의 차암동 광장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지하에는 광역교통시설 7개를 포함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영동대로가 정말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남역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어서 상업과 주거 그리고 숙박시설이 혼재된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곳의 부지 규모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삼성타운의 약 2배에 달하는 만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굉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물건에 대한 얘기겠죠. 역삼동 물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대지 111평, 이 넓은 대지 면적의 1층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요. 자주식 주차 공간을 잘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m 도로와 맞닿은 출입로, 굉장히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하겠고요. 대리석 외관에 고급 마감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7학년 설계로 관리비가 타 단지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내진 설계가 돼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들어간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층 건물 중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6층 중 2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구조이고요. 실사용 면적이 약 13.4평. 최근에 신축 공급되는 그런 다세대 주택 매물들에 비해서 약 1평에서 1평 반 정도가 넓은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 세탁기, 전기 인덕션 등 이런 고급 가전들이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든 실입주를 하시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 드리고 있죠? 가격 살피로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매매의 예정 금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임대를 하신다면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로 임대를 희망하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이 약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니까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투자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삼동 물건까지 들여다봤고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점 챙겨봐야죠. 앞서는 이제 두 물건에 대한 유의점을 주신다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임대 사업을 할 건지를 정확히 정하시고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어떤 투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경색들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인 만큼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이 물건에 대한 역삼동 물건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물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저희 오늘 제주도 그리고 강남권 물건 하나씩 들여다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내용도 무엇이든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2077-6392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ANC 도시개발 오성현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